자, 인사하고. 자, 이것은 연습하는 게임이다. 자, 실전입니다, 이제. 허세린 선수가 다 이겼었죠. 좋네, 좋네. 다르네, 역시. 그러나, 괜찮아. 안 하지. 자, 진호, 정만이. 빨리, 빨리. 인사하고. 아, 진짜 분해한다. 딱 거기서 딱 말아줘야지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삿바부터 잡아야 돼, 삿바부터 잡을 생각을 해야 돼. 삿바 잡고 공격을 해줘야 돼. 5초 승부사인데요. 네. 오늘은 5초를 넣어. 좋아, 좋아, 괜찮아. 또 좋네. 줬어요. 원래 5초 컷 승부사인데. 오늘 지금 두 경기 다 치고 있습니다. 자세가 동등하지가 않아. 태비를 잡아야 돼. 진짜 화났네. 선행아, 이리 와봐. 실험을, 실험을 지금 잘하고 있어. 너무 많아,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. 네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자꾸, 자꾸 연말을 할 생각을 해야 돼. 그걸 어떤 상대가 와도, 그게 자신 있다. 그게 바다리 왼베지기야. 그걸 많이 써야지. 파이팅도 있었고, 실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, 다 좋았어요.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좀 고쳐야 될 것이, 본인의 공격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더 보완을 해 준다면 좀 더 큰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